네, 시원한 물 한잔 먹고 왔습니다. 2024년 기본서 특징, 그 첫 번째가 휴대용 핵심 압축 정리 카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제가 본격적인 기본 이론을 촬영할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 안기법으로 휴대용 압축 핵심 정리 카드 그 외의 내용도 여러분들 귀에 팍팍팍팍 꽂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보기 전에 앞시간보다 더 높은 텐션으로 2024년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인문특강 파트2 두 번째 특징을 보시죠. 이 기본서 여러분들 교재의 단근하에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로 공신력입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니, 진하 선생님, 이 기본서 외에 다른 기본서를 또 봐야 됩니까?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개정 신설된 문제, 2023년 실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2024년 기본서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시죠. 할 말이 많습니다. 각 지역별 제가 직접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가 아니고 100% 실제 각 지역별의 기출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네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023년 제가 이동한 거리만 하더라도 약 3000km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서울을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거리인데 아마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윤승, 김진아 또는 김진아, 이윤승을 검색하시면 구독자가 1.06만 명입니다. 꽤 많죠. 진하 선생님 광고 수입이 엄청나겠는데요. 저희는 광고 없습니다. 일절 광고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동한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전반기, 대구, 전남, 경북, 전북, 충북, 저번 주에 제가 경기도, 의정부, 공업고등학교에 갔다 왔죠. 통상적으로 7시간 거리가 되면 저는 그 전날 숙소를 잤고 하룻밤 잤다가 컨디션 좋은 마음으로 시험 보러 갑니다마는 요즘 여러분들 빈대 때문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 한숨도 안 자고 경기도 시험 보러 갔는데 열문제, 도로교통, 법규, 문제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1,2,3,4 선지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정답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시험 끝나고 나오니까 맥이 풀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이윤승 교수님한테 나 5분만 좀 쉬었다 가자. 구석에서 제가 잠을 좀 자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윤승 교수님이 몰래 찍었습니다. 참 제가 보더라도 참 불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장 제일 처음마다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출제 예상 키워드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을 단언에 제일 처음에 넣어 실제 20년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고 각장의 문제마다 제가 출제 빈도 별표 3개, 2개 하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스스로 무엇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제3장, 참하 및 노면 제한 차의 통행 방법. 3장을 제일 처음 보면 한눈에 보는 단언의 핵심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한눈에 보는 단언의 핵심, 제3장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2023년 기준한다면 전북이 6문제, 서울, 충북이 5문제, 광주, 광역시가 4문제, 경북 및 울산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3장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 많죠. 속도, 서행, 앞지르기, 작년, 올해 키워드가 뭡니까? 회전교차로, 긴급자동차, 두말할 게 없죠. 추정차, 성차 또는 적재의 방법, 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도 제3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 넘버3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버1, 제3장, 차마 및 노면제한차의 통행방법, 넘버2, 제8장입니다. 운전면허 넘버3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단언의 핵심을 보면 바로 밑에 출제 예상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이 제3장은 각 지역별로 이런 키워드가 시험 문제에 나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풍년이었습니다. 2023년 세종시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 25조의 2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여러분들 시계방향이 아니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 하고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무려 3, 30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일 처음을 보시면 역시나 한눈에 보는 단언의 핵심 확대해 볼까요? 모든 운전자의 춘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춘수사항, 법제 49조, 50조는 이미 운전직 공무원을 실시하는 전체 지역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4장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윤창호법,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발생시 조치, 자율주행자동차,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단속의 통일선과 신뢰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주척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어떤 키워드 위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올해 2023년 어린이통학버스는 너무 중요하니까 2023년 울산에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음, 포르교통법 제53조가 뭡니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가 아니고 매 분기, 매 분기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한다. 올해 2023년 울산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만큼 어렵고 쉬운지 여러분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문제 23번 한번 볼까요? 회전교차로 통행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어, 출제 빈도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음, 자, 이 문제 23번의 출제 가능성은 별표가 3개입니다. 그만큼 높습니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풀다가 나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를 또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1분 1초가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7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4페이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74페이지에 이렇게 여러분들 회전형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서행 B, 일시정지 B,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본이론 각장 요소요소에 여러분들 기출변형 OX를 실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장 요소요소에 기출변형 OX 문제를 출제하여 내용을 나 스스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여부를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출변형 OX 통한 내용 숙지 여부를 보시죠. 자, 기본이론 내용이 나옵니다. 요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 여부, 체크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기출변형 OX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한 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한 번 봅시다. 내용 나온 김에 진화새베랑 한 번 풀어보시죠. 요거 경북에 출제가 되었다, 그죠?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가 서로 상의하다. 다를 경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출변형 OX의 정답은 X입니다. 지자체는 모범운전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경찰청장 되겠네요. 청장은 모범운전자에게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그랬으니까 두 번째 기출변형 OX도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기출변형 OX 같은 경우에는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내용 한 번 볼까요? 그렇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기출변형 OX 한 번 봅시다. 긴급차, 군안차,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3절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작년 경기도에서 시험문제가 나왔는데 출제가 잘 되죠. 긴급차, 부상자, 운반차, 우편물차, 노면전차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3절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차도 맞고 우편물차도 맞는데 긴급차 중에 여러분들 군안차라고는 없네요. 역시 기출변형 OX의 정답은 여러분들 X입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날개 부분에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 이와 관련돼서 시험에 출제될 다른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가자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보행자 우선도로 경북에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가 나온다면 기왕 보행자 우선도로를 본 김에 경북에서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도청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얼마?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에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역시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의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의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아닙니다. 자동차 규칙 제111조에 보시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의라고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제가 되었다고죠. 첫 번째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두 번째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세 번째 드림카, 꿈의 차다 그죠.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세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죠. 경기도에서 불안정 자율주행 시스템 그래서 이 선지는 여러분들 틀렸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끝 봅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와 설치 요청. 이거 원래 제주도에서 출제가 됐다고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뭔데 도대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뭔데? 제주도에서 다음 박스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보호구역 도로 표지,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 그 밖의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부속물로써 도로 규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가 조금 전에 범칙금 벌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 이론교육 시간에 그와 관련된 나노가 나온다면 무조건 범칙금 벌점 머릿속에 제가 팍 열어드리겠습니다. 기왕 여러분들 회전교차로가 나온 김에 날개 부분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미리 공부하고 갑시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벌점 30점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4, 5,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범칙금 4만원 했고 아무런 기본서에 글씨가 없습니다. 기본서에 글씨가 없다는 뜻은 바로 벌점이 여러분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봅시다. 여섯 번째, 2024년 기본서가 왜 중요하냐. 개정 이유, 개정 내용.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이 보시면 법이 개정된 이유와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딱딱하게 외우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법이 이렇게 개정 신설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단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머릿속으로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원래 굵직굵직하게 개정 신설된 내용, 시행된 내용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4월 4일 날 전남교육청에서 출제가 되었다고죠. 음주운전 이진하우 벌칙이 상행됐습니다. 7월 4일 날 꽤 많은 신설 시행이 됐습니다. 고려형 운전자 표지, 노인보호구역 시설 또는 장소, 보호구역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척 운영 등 음주 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함. 10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동로봇의 정의를 도로교통법 제2조의 여러분들 신설 시행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 운영자에게 정확한 조작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에 취해집니다.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동 로봇 기준 등을 말했고, 2024년 1월 1일 시행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 바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한 번 보시죠. 보도의 여러분들, 계정 이유 한 번 보시면은 이제 실내 이동 로봇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였습니다. 차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차가 가는 길, 차 도로 가야 되겠죠. 이제 실내 이동 로봇은 차가 아니고 보행자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 옆에 이렇게 실내 이동 로봇이 있는 겁니다. 다음 계정 신설 한 번 보시죠. 음, 그렇죠. 실내 이동 로봇 운영자의 의무, 그랬습니다만은 내용 보시면은 실내 이동 로봇 운영자에게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에 취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계정 이유 내용 한 번 볼까요. 음, 그렇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두 가지 한 번 볼까요. 음, 노인의 교통안전 제거를 위해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이제 시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장소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문 파트 원할 때 보호구역 카드에서 시장 등은 이러한 시설 또는 장소, 이러한 시설 또는 장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시설뿐만 아니고 장소도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하쌤,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감옥도 아니고 도로교통 법규입니다. 한 음절, 한 단어 정확하게 저는 숙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정 신설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 큰 당락의 좌우가 된다고 믿으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계정 이유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해 해제 근거도 이제 마련했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이제 도로교통법에 음주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계정 이유 내용 보면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과 측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기본 이론 교육하면서 한 번 더 귀에 팍팍팍 꽂아 드리겠습니다. 자, 계정 신설 2023년 4월 4일 음주운전 이진하우 벌칙이다. 그죠. 계정 이유 한번 볼까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고 있지 않는 등 책임에 비해서 형불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서에 이제 10년을 정했습니다. 재범의 기산점, 계산점을, 시작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사유를 포함했다고 이렇게 음주운전 이진하우 벌칙 옆에다가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명, 파지, 재생, 재인 있는데요. 이 머릿속으로 오래 남아있는 기명, 파지는 획득한 지식이나 행동이 치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반복하습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안개에서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기본 이론교육을 하면서 그야말로 10분의 1, 1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지대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냥 딱딱하게 안전지대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수험생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퍼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리면서 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제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안전지대 나왔으니까 안전지대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이 도로가에 보면 안전지대가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안전지대 흰색이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노란색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양방향은 노란색이고 안전지대가 흰색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동일 방향은 흰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뭐부터 볼까요? 소방시설 주정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행령 10조의 3, 제2항에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구급운전직 공무원 주정차 단속 차량에게 카메라에 적발됐다.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과태료가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보호구역. 이렇게 여러분들 보호구역 테두리선, 속도지향 테두리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 또는 이렇게 흰색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테두리선은 빨간색 또는 흰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봄을 해서 더 여러분들 기명파지가 될 것입니다. 참 요놈들 얼마 전에 제가 요 앞에서 찍었는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마음 같아 쓰는 모자이크 안 하고 싶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정원 몇 명입니까? 원래 서울시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1명입니다. 내가 2명 정도만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몇 명 탔습니까? 하나, 둘, 셋. 범칙금 얼마입니까? 운전자에게 부릉무술약, 성차 헬멧 등하종 13, 14, 2, 1 개인용 이동장치, 성차정원 초과이기 때문에 이에게 범칙금 4만 원 부과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범칙금 4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수능이었습니다만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간단한 도로교통 법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2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를 강의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특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로교통 법규 여러분들 오직 만점 먹기 위해서 좀 더 쉽고 흥겹고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 매일 항상 낮은 자세에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앞에 보면 그 유명한 삼겹살집이 있는데요. 항상 웨이팅이 있습니다.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다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귀에 팍팍팍 꽂히게 하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고 도로교통 법규 만점 먹게 해주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2024년 기본 이론강의 촬영에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본 이론강의 때 받겠습니다. 인문특강 파트1, 파트2 교육받아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론교육 시간에는 인문특강보다 더욱더 높은 텐션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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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